용과 같이 식스 물론 체험판 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꼬맹이 하루카가 여기서 다 커서 나온다고 들어서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선행세험판에 서있죠 처음부터 마이크가 잡다고? 하나 둘 하나 둘 앉아 앉았습니다 아니 식스인데 그래픽이 좋아지는건가? 저번에 한게 용과 같이 1위거든요 더 젊어졌어 더 젊어졌어 뭐야 아 프레임이 상당히 안좋네 아 프레임이 상당히 안좋아요 엑소 무릎 멜로드 스프링 멜로드 hst끼길usi preced blindfold 누구니 신지 아 뭐야 넌 똥글뱅이 얼굴 되게 착하게 생겼어 전혀 약국적 같지 않아 프레임이 되게 안좋아요 용과 같이 극은 60프레임이었는데 이건 30프레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경험치에 대해서 지도 미니맵이 왼쪽 아래로 바뀌었네 뭔가 더 불편해 4대 회장 나 탈퇴했잖아 더 젊어졌어 배경그래픽은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네 더 젊어졌어 더 젊어졌어 더 젊어졌어 더 젊어졌어 더 젊어졌어 더 젊어졌어 그결의 많은 나와! 나이스! 좋아좋아좋아 버프 버프 아 왜 우리편 때렸어 미안하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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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와 이 자식들아 아 이거 용과같이 그거하고 약간 틀려 전투 방식이 방식이 약간 틀리네 고기도 있잖아 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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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일어나잖아 일어나 마무리 이게 줍는게 안돼 왜 안되지 사문을 줍는게 안돼 스킬이 없어서 그러나 한놈 남은거 같은데 마지막 한놈 잡아서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어 잡는게 잡기가 좋네 잡기 했다가 잡아서 아이 씨끼 잡아서 아이 네 찾아온다고? 어 살아있는 놈 있다 어디어디 이쪽같은데 아 여기 아니네 모순하는 소리야 2층에 있나? 아 저긴데 한손으로 저걸 잡아? 악력이 얼마나 좋으면 왼손 좀 많이 사용하셨나봐 집에서 손 모으킴이 아주 아니 아니 지금 今からそっちに行く。俺一人でだ。 早くあげろ。 今のあいつがチャンか。 いえ、違います。ただ、チャンの手下で腕の立つ傷の男ってのがいるって聞いてます。多分、今の奴でしょ。 そうか。 兄、本当にお一人で。 ああ。俺が名指で売られた好きだ。 本当にお好きだったら? 俺と言い渡させようと、相手を分かりあげる。 はり! あれ。 남순이 가장 늦은 난만의 전략밤가 배경을 얻은 난만의 전략밤을 비니쉬네, 이제 즈그게들도 아니, 이렇게 뻥 뚫린 곳에 이렇게 있으면 좀 창피하지 않나? 진짜... 드롱을 띠엣 근데 일로 오는 거 맞나? 아니면 화장실이고 진짜 프레임이 와, 진짜 대박이다 이거 나오기 전에 최적화 해야겠는데 30프레임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어? 여기 아니잖아 창씨 저거... 외투 점퍼 저거 비싼 거 그건가? 몽... 몽쉘? 아니... 몽클? 몽쉐르? 몽클레? 어? 어? 아저씨들 그냥... 하... 이리나 아시지... 아저씨 그녀의 시장은... ...몽클? 어묵은? 아님은. 여기가 너무 멈추는 거 맞다. 이곳은 아저씨가 계속... 잔여 시간 안 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뭐 스킬이 없어 그냥 이게 체험판이라 이게 다예요 미는 건가? 창을 찾아라 아니 자꾸 나보고 왜 사대 회장님이래 나 사퇴했잖아 오미연아버한테 넘겨졌는데 아 그니까 4대 걔는 5대니까 정관이에요 군 요즘 그 정관 때문에 말 말은 돼 앞쪽에 알았다 아무튼 너는 라세의 곳에 돌아가자 마작하는 덴가? 얼굴이 이렇게 낙서를 하셨대 저분은 어 벌써 6대까지 왔나 봐 회장이 5대에서 저거 눈썹에 있는거 잡아가지고 뽑으면 엄청 아프겠지? 입술에 있는거 잡아가지고 뽑고 저의 손은 스윙의先生의 항상 손을 갖다 아아아아 아니요 모레네? 내 소문을 아직 못 들었구나 일어나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피는 안주나? 피 하얀 아 쟤네 도망만가 이그즈 제리 타 제리 타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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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